남모들이 출산하고 조리원 코스인데 소유진 씨는 출산, 조리원, 해투가 코스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출산을 하실 때마다 궁금증이 그런 거예요. 제 기억에도 지난번에도 출산을 하시고. 출산을 하시고. 늘상 그 벗기 무대가. 맞아요. 첫째 낳고도 호스마스틱집. 맞아요, 맞아요. 둘째 낳고는 그 아이가 낳아서 때문에 나오고. 셋째 낳고도 지금 바로 곧 아이가 100일인데 연락이 와가지고. 아 너무 이건 나가야 된다. 두 번째까지는 우연이었는데 세 번째는 나가야 된다. 연락 안 오면 섭섭할 바. 저희 제작신들이 출산 소식 듣고. 아 모셔야겠네 라고. 그럼 해투 왜 너 활동하지 않아도 돼요? 드라마 아니면 해투예요. 네네. 아니 그 야간 매점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셨다면서요. 아니 좀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아요. 부담이 됐죠. 왜요? 그렇죠, 그렇죠. 아 또 기대치가 있어서. 저는 5월이 해투 특집이라는 걸 TV보고 알았어요. 괜히 그럴 수 있잖아요. 요리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왠지 야간 매점은 좀 뭔가 독특해야 되고 그러니까는. 왠지 우리 집에 백주부도 사니까 괜히 TV 하나 더 있을 것 같고. 왠지 모르게. 뭘 부담이 있으세요? 뭐 맛보는 사람이 우리 있는데. 우리를 웬만하면 맛있게 먹거든요. 맛보는 맛이 세 분이 좀 비슷하시죠? 아 비슷하죠. 초딩으로 맞추고 있어요. 초딩 6학년으로. 쉽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. 해외에 있는 남편한테 컨펌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이런 거 어때? 나 해투 나가는데.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. 이러길래 자신 있게 한번 들고 와봤어요. 백주부님도 컨펌으로. 아니 여행 사실 근데 해외 야간 매점의 특징이 뭐냐면 초간단 레시피거든요. 사실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레시피지. 막 화려하게.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건 저희들 무조건입니다. 탈락에 탈락에. 탈락에. 저게 싫어해요. 네. 탈락에 있는 거 탈락에. 간단한 거예요. 간단한 거예요. 못 기다려야죠. 네. 소희준 씨는 진짜 그 셋째를 얼마 전에 또 출산을 하셨어요. 둘째하고 이게 또 셋째는 이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? 근데 셋을 막 다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막내는 지금 데리고 다니지는 못하고 산책 정도만 하고 주말에는 아빠가 둘 다 데리고 혼자 마트를 항상 가요. 그 시간이 되게 꿀인데. 특히 지금 딸버보가 돼가지고 완전 뭐 딸이랑 무슨 거 보면 막 질투 날 정도로. 퇴근을 해서 오면 잘 때 되게 어렵게 재웠는데 깨워서 놀다 자요. 좋아 죽겠나 봐요. 너 보고 싶으니까. 유지 씨에 대한 사랑도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. 아니 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. 한쪽으로 많이 갔어요. 되게 많이 갔어요. 진짜로? 네. 옛날에 애들 다 자면 그 고요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둘이 와인도 한 잔하고 오늘 뭐 했어? 이러면서 그 시간이 우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. 나는 이제 좀 왔다 싶으면 와인도 까놓고 기다려요. 그러면 저렇게 해서 안 나와요. 왜 이렇게 오래 신지 그러면. 집주에 생기겠다. 자는 딸을 깨워서 놀고 있어요. 아니 혹시 넷째에도 계획이 있습니까? 그게 뭐 계획하에 그러는 거 아니겠지만 또 와인도 해놓고 이렇게 좀 흔들어 있어. 와인이 무슨 의미 있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. 너도 곧 그게 돼. 와인. 없습니다. 아직 없습니까? 네 없습니다. 근데 진짜 언니의 기운을 좀 받아가고 싶어요. 아 기운세 씨도. 기운을 좀 줘야 돼. 아 전 인플루언서 활동하느라고 약간 좀 미루신 줄 알았어요. 아 아니에요. 저는 결혼하고 한 2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시험시험 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생기겠지 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. 이만wise. 보 정 예 저 좀